이번에는 제 화보를 소개해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태형이 뭐 하고 싶었는지 알겠다. 태형이.. 1920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? 저는 되게 중세시대 때 약간 누네상스 어디야? 여기가 고성인가? 하여튼 뭐.. 아 한국이야? 한국이에요? 네 승마장이에요. 아 한국이야. 뒤에 대박. 사진이 됐습니다. 여기 벨기에 아니야? 아 이게 사람에 따라 위치도 달라 보이는구나. 아 태형스? 오오.. 말을 탔어. 이거 좋아하는 거 찾아. 와.. 아 좋다. 저 머리가 좀 아는게 간이예요. 와 진짜 잘생겼다 근데.